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남북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대표 회장인 KCRP는 한반도 평화의 1차적 책임과 관리는 남북당국에 있다며 남북통신연락선 재개통은 곧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의미함으로 즉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오히려 반인도적 결과로 나타났다며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정상은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평화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